XSFM입니다. I, D, W, K 오늘도 허무한 김민아 R씨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7째 윤석열 얘기만 했더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시사할 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최종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윤석열 씨 도리도리 하는데 쓸 일면 지면을 빌어서 빼서. 저는 그 얘기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얘기 1면, 윤석열 3면 정도. 왜냐하면 어쨌든 지줄이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니까 앞쪽에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이 일을 8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디어 권력은 하루아침에 스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한테 푸쉬를 주듯이. 마치 사회적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고개 도리도리 돌리면 차라리 그걸 일면에 쓰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은 건 스타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듯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스타가 아니어도 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곤한 일이에요. 모두가 스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이 세상. 오늘 방송이 올라가는 날은 7월 첫날입니다. 2021년에. 아까 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쿄올림픽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의 미디어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이 너무 많이 들러붙고 온 나라의 미디어도 장사를 해야 되고요. 올림픽만큼 TV가 많이 팔리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전업체들도 대목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축제입니다. 축제 들어가면 축제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올림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축구 대표팀이나 야구 대표팀이나 미국 국대 농구팀 이런 팀, 이런 선수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그럼 큰 뉴스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일찌감치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우간다 선수들의 이 뉴스는 그렇게 크게 퍼지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전조인데 말이죠. 스타 아니면 미디언을 안 봐주거든요.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역전이. 스타를 니들이 만들려고 꼭 필요한 뉴스에. 여튼 오늘 올림픽 얘기예요. 올림픽 얘기예요. 네. 네. 올림픽. 네. 파이팅! 저는 월드컵은 안 본 지 좀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는 월드컵 안 볼 수 없잖아요. 단체 응원도 하고 체육관에서. 그걸 빼면 월드컵 열심히 안 봤는데. 올림픽도 사실 그냥 하는구나. 정도였어요. 네. 언젠가부터는. 도쿄올림픽.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2021년에.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네. 진행이 되지만.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 2021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메달이고 뭐고. 와. 표고 뭐고. 다 처음부터. 그거는 진짜 너무 일본인데요. 아니. 근데 아이오씨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야. 투머치 재팬인데요. 아이오씨랑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한 전랴도 없을 뿐더러. 근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2020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1년 연기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2020년에 하는 거였다. 그렇죠. 2020 도쿄올림픽. 응. 이게 여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바이든 형님은 안 가세요. 이번 주에 올림픽 관련된 주요 국내에서 올라왔던 뉴스는 바이든이 안 간다 였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형님이 이제 약해서 안 가는 것 같지 않고. 원래 미국은 올림픽 같은 데는 대통령 안 간다.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장관급이 가는데. 네. 다만 이번에는 질 바이든 영부인을 보낸다. 그렇습니다. 휴가를 내셔야 돼요. 이 양반은. 회사에다가. 힘들게 그것도. 그런데 이게 전례가 있어요. 원래 장관급이 간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중국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싶었을 때. 네. 버락 오바마가 한 번 갔고.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한 번 가고 나니까는 뭐 좀 급이 높아진 것 같아요. 격이. 다녀야 되는 게. 그래서 2012년에 런던은 이제 미셸 오바마가 갔어요. 아 네. 스파이스 걸스 나올 때. 네. 아닌데 나는 사실 런던 영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개박식이 대단했잖아요. 진짜. 그 스타 파워로 덕지덕지 쳐바를 수 있었죠. 마치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와 21세기 초까지는 아직은 영국의 시대였어. 그래서 너네가 즐기고 있는 문화와 뭐 이딴 것들 그리고 사회 제도 이런 거 다 영국이에요 원본이야. 현대 인류는 영국 거야.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개박식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개박식을 봤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락커잖아요. 락커는 영국 빼놓고 얘기가 안 되죠. 데이빗 보율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박식에 관심을 가진 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때문이었어요. 폐막식도 이제 보는데 그건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뭐 아마 채널 돌리다 봤나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베이징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다음 올림픽 치러야 되는 국가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나오는데 2층 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층 버스랑 우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비가 아주 날씨가 안 좋다 이거죠. 겁나 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데다 우리는. 나는 지들이 못난 것도 그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산을 갖고 돌리고 뭐 하는데. 버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열리고 뭐 하더니 거기서 어떤 여성 가수가 막 떠올라가지고 뭔가 노래를 불러요. 누구지? 잘 몰랐어요. 뭐라고 하러 노래를 했는데 갑자기 기타가 지리지리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미 페이지홍이. 그렇죠. 막 몸을 흔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감동했죠. 그래서 이제 리우드 전행으로 올림픽 표막식을 보다가. 표막식에 이제 다음 올림픽 티저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마리오가 동경 시내를 뚫고. 튀어나오죠 리우로. 지구를 뚫고. 그렇죠. 뿅뿅뿅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그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베 신조가 0.1초만에. 그렇죠. 슈퍼마리오 옷을 집어던지고. 영국에서 처음 흥해가지고 전세계에 퍼진 예능 중에 로봇들을 싸움시키는 예능이 있어요. 아세요? 로봇 워. 그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동네에 이제 훌륭한 너드들이. 싸우는 로봇을 만들어서. 들러붙는. 어찌 보면 UFC 같은 거죠. 미국 선수단을 불러와가지고. 국가대왕전을 치는 적이 있어요. 그때 영국에 출전한 너드 아저씨들이 한 얘기가 다 똑같았어요. 미국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서슴치 않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또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닌텐도 스위치. 아. 게임샵. e샵에 들어가 보면. 네. 도쿄올림픽 게임 같은 거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게임들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파요. 왜요? 아니 뭐 올림픽 연기돼가지고. 제가 왜 영국 얘기를 했냐면. 영국의 그 퍼포먼스들도. 그래 20세기에 19세기에 우리가 짱이었어. 현대 인류는 우리에게 빚을 진 게 많아. 우리가 족치고 다닌 것도 있지만. 이런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올림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게 2012년이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잘 정확히는 누가 총리였는지 데이비 캐머런의 총리였나? 보수상 정부였을 거 아닙니까? 보수상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걸 하는데 NHS를 형상화해가지고 쇼를 하더라고요. NHS를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근혜 정권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권인데 막 철도 무슨 사회공공성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야 이거는 깡도 좋아. 전교조가 나오는 거죠? 네. 전교조 나와가지고. 교사 노조 이런 거 있다 우리는 막 자랑하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또 일본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질바이든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이제 우리 언론 관심사인데. 그렇죠. 갈 건지 안 갈 건지 약간 우린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협상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그렇게 하면 약간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도쿄올림픽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안하고. 뭐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겠어? 이렇게 불안한데. 한국 대통령이 간다더라. 그런데 여적지 으르렁 걸었던 한국의 지금 청와대가 움직인데. 네. 뭐 간다더라.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G7 정상회의 같은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카이오 시대를 만나서. 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카이오 시대 좋다. 왜냐하면 스카이오 시대는 어디 밖에만 나가면 도쿄올림픽 지지 그런 메시지 받으려고 하니까. 요즘 하는 일이 그겁니다. 네.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그러면 스카이오 시대도 좋고. 우리는 이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외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네. 일단 뭐 여러모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네 좀 사이좋게 지내봐. 왜냐하면 우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하고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너네가. 그래도 이거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좀 어깨를 딱 펴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그 다음에 강제진영 피해자 문제. 이 문제를 소재로 해서 일본하고 워낙 지금 관계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안 좋아져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야겠다. 아무래도 정권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도 오고. 우리도 가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나 좀 해보자. 이런 계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면 평화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배경을 일본으로 써줄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드러난 게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죠. 그거는 국내 언론들이 왜곡하고 그런 거 없어요. 쌩까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망간 거예요. 도망. 도망.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게 약속이 됐던 건데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던 건데 약속을 깨고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한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격식을 갖춘 어떤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포멀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약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약식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약식으로 만나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G20 때 볼 때하고 G7하고 또 다른 것 같은 게 이걸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러모로 포멀하고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G7은 그냥 지나가다 오며 가며 만나고 그럼 그게 정상회담이 되고 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영어로는 풀어사이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약식회담이라고 하고 일본도 표현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얘기는 계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회담 합시다. 정상회담 그냥 잠깐이라도 합시다. 일본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한 것 같고.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최근에 도쿄올림픽 이거 우리 지도 우리가 독도를 점을 찍어놨는데 당신들은 독도에서 군사훈련도 정기적으로 하니까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올림픽 하는 국면 들어가면 또 우리는 독도 가지고 싸우지 않겠어?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정상이 두 정상이 두 어떤 외교라인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두 정상이 그 자리에서 만나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 외교 일본 외무성도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스가유시대 총리한테 답변이나 이런 거 다 줬고. 그리고 우리한테 답변을 할 때도 모르겠다 잠깐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 우리도 그런 만나는 걸로 하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익스큐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유시대 총리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그렇죠. 스가유시대가 됐습니다. 쌩까고 도망갑니다.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일본도 한국도 아 이 회담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확전이 됐냐면 스가유시대가 당의 나라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적당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 네. 돌아와서 말을 하죠. 마치 우리가 대화를 제발 하자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교라인이 나서가지고 약속을 해라는데 그걸 깨고 외교적 결례 아니오. 뭐 이렇게 된 거고 한데.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확전됐다가 서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러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걸 우리나라가 꼴대로 옮긴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에서 뒤집힐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랑 합의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뒤집지 않았냐. 일본군 위암호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론의 부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외교 전략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꾸준히 한국을 좀 제껴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의 중요성을 낮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의 영원한 미국 편은 일본 뿐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일본 인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죠. 넓은 중국 포위망. 그럼 여기는 한국이 굳이 없어도 된다. 그렇죠. 이걸 계속 주장해왔고. 너 쿼드야 아니야. 아니라며. 이것이 버라고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오면서 미국이 아시아를 판단하는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즘에는 회자가 돼요. 이 체제를 공고히 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쿼드라는 것도 이 전략 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하는데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이미 이 틀이 있는데 여기다 한국을 더 끼워줘봐야 미국은 될 수 있으면 끼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끼워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2019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 막 출기자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베 신조랑 11분 동안 거기서 풀어사이도 해당을 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때 좋은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아베 신조가 자기 동네에 가서 들은 얘기는 너는 기습을 당했다였어요. 그때 이제 극우 산케이올론 이런 데서 아 한국에 기습을 당했다 아베 신조가. 뭐냐면 이건 극우 언론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에 와서 좀 얘기하자 소파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로 가서 얘기를 앉아서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정의용 실장이 나타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옆에서 통역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상의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케이올론 보도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잡혀서 대화를 하는 순간 문재인의 늪에 부서 까다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주장은 계속 피해라 라고 해석하는 게 옳죠. 문재인을 보면 계속 피해라. 그때 관방장관이 슬가 요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뻔이 아니까 이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쿄올림픽은 우리한테 걱정만 안겨주지 별로 우리한테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세계에 좋을 게 없는 이러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우간다 선수단 문제.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입국했는데 젤타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상황이 됐고 이게 입국 과정에서 밀접 접속자라 이런 것도 전혀 관리 안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일본이 신기하고 일본의 방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출입국 관리하고 그다음에 동선 추적을 어떻게 하는가를 들어보면 사실 영국,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를 바 없이 들립니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봐도 일본이 뭐 이렇게 자세히 한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가둬놓을 때. 한 거 보세요. 작년 3월, 2월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위에 이렇게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있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오 있던.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거 치고는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잖아요. 네. 많다만 많고 적다만 적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땐 많은 건데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땐 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도 그 사람들을 이제 육지에 상륙시키면 그렇죠. 어느 병원에 어디다가 입원시키고 갖다 놓을 것이냐. 이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게 일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냥 두자. 어느 병원에 언제 협조를 구해서 언제 그 필요한 음악 병상을 만들고 언제 거기다 집어넣고 언제 이 얘기를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언제 이것을 또 합의하고 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일을 해왔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을 받아서 3주 동안 있다가 2주 동안 있다가 전 세계로 돌려보낼 텐데 과연 관리를 해줄 것이냐. 게다가 선수촌이라는 것도 그 보통의 뭐 사택 이런 것들처럼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건물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 7만 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일본에. 네. 그 7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서로 뒤엉켜서 경기도 하고 그 숙식도 하고 원래대로면은 자기 거 끝나면 파티도 하고 뭐 이래야 돼요. 네. 뭐 최대한 자식 시키겠지만. 그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각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여기서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감염이 잘 된다는데 심지어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가 나와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인도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될 정도라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인도 내 언론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인도발 입국자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발 출입국자가 상당히 많은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눈치를 주죠.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지금 거의 집단 면역에 이를 정도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1만 명씩 2만 명씩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그런데도 한다. 그런데 진짜 검색해보시면 델타 플러스라는 로봇이 있어요. 어디 있겠지. 이름이 델타 플러스예요. 아무튼 그것도 그러면 또 보신가? 최소한도의 어떤 선수끼리만 하는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정원의 50%. 받기로 했죠. 최대한 1만 명까지 관중을 집어넣겠다가 지금 일본 정부 방침해요. 그러면 최소한 도쿄라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하면서 좀 그러한 평화로운 상황에서 할 거냐? 그런데 도쿄만 안정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도쿄가 제일 심하고 제일 난리예요. 도쿄가 제일 나빴습니다. 지금도 긴급사태를 선언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어요.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입원해버리고 막.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남 탓을 열심히 잘합니까? 입원해버렸어. 왜 입원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도 분분하지만 왜냐하면 또 지자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권영진 시장 취급받을 건데. 대구도 대단합니다. 아무튼 정치적 해석이 많더라고요. 도민퍼스트회랑 자민당 사이에 간을 보고 있다는 등 자기가 짠 나타나서. 이미 도민퍼스트회의 소속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민당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도민퍼스트회는 어쨌든 도민퍼스트회는 지역정당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스가이오 씨 내가 낙마했을 때 자민당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총리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일종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일본 언론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긴급사태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나와서 데모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난리 난리요 지금. 덩경 오륜 취소하라. 네. 그거 아세요? 오륜. 오륜기. 오륜. 뭐 올림픽기요? 오륜이라는 표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오륜이라는 표현도 원래 일본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네. 중국은 또 다르대요. 아 그래요? 네. 일본만 하는 표현이래요. 우리는 일본.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꼭 오키나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본 시민들이 집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오해는 좀 바로잡고 싶어요. 다만 규모는 겁나 작아요. 제가 아는 한. 그 다음에 하는 사람만 해요. 또. 아 빨갱이만. 뭐 근데 또 빨갱이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베신조 퇴진하라 할 때. 아 네. 그렇죠. 좀 젊은 사람들 나왔었거든요. 실즈라고. 그런 사람들 처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약간 인생을 놔버린 것 같다라는. 그럼 지들은 바쁘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자기들이 엄청 모범적인 사람들만 모인다. 우리나라처럼 하지만. 있을 거 다 있잖아요. 폭주족도 있고. 야쿠자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많아요. 도지마의 용도 있고. 시마노의 광견이랑 도지마의 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을 거. 다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 운동권들이 볼 때. 그래서 일본도 운동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간에. 그런데 지금 다들 나와가지고. 만화 그거. 아키라. 아키라입니까? 만화? 동경올림픽 취소라고 써있는 만화래요. 아 그래요? 네. 아키라 한 장면에. 도쿄올림픽 취소된다고 써있대. 2020년에.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예전부터 시사진 씨는 얘기할 때. 취소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취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정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언론이 다 다뤄갖고 아실 텐데. 그렇죠. 짧게 합시다. 올림픽을 취소한다라는 권한은 사실상. IOC가 갖고 있는 걸로 계약상에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볼 일이 있었어야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올림픽을 취소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한 2, 3년. 보통 올림픽 치르기 2, 3년 전에 모든 나라의 시민단체에서 한 번씩 들고 일어나서 반납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아주 많아요. 21세기 넘어온 다음부터. 그렇지만 그건 1년 전 가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두 들어가면 보통 조용해져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볼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OC만 취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국이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도 있죠. 합의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럼 발생하는 문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하기로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제공한 쪽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합의를 해놓지 않은 이상.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IOC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올림픽을. 예를 들면 중개권료라든지. IOC의 손해를 메꿔줘야 돼요. 가령 지금 도쿄올림픽을 왜 7월달에 하냐 더 죽겠는데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일본은. 더운가 봐요. 네. 그렇게 덥대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하다가 죽게 생겼다고들 하는데 왜 10월달에 하냐고 7월달에 하냐. 왜냐하면 10월달에는 미국이 미국 스포츠가 바쁘대요 10월달에. 메이저도 하고. 아 네. 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중개할 시간이 없대요. 이게 몇몇 대형 스포츠 방송사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0월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다른 일정들이 있다. 그래서 잘 중개해줄 수 없다. 메인 채널에는 못 얻는다. 그러면 광고비가 추락하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서 7월달에 하는 건데 이러한 엄청난 비용까지 다손해배상을 일본이 한다고 하면 일본이 버틸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잖아요. 경기장도 졌고. 그렇죠. 질 거 졌고. 선수층도 졌고. 부대 시설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시작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비용이 다 있는데. 이미 1년 연기한 것만으로도 매몰비용이 막대하다. 우리 돈으로 실질적인 경제 손실행만 일본의 어떤 교수가 계산을 해봤을 때 7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계산을 이미 했었는데. 아마 더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쿄올림픽을 2020년에 치렀으면 거둘 수 있는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 유발 효과를 전제해서 돈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센자로 그냥 돈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몰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일본 정부가 예상한 올림픽 개최비용이 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 투입된 비용이 15조였고 간접비용 합치면 33조였거든요. 그렇다고 계산을 하던군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상당히 의문인 거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동계올림픽 그러면 이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동계올림픽을 그러면 일본 선수단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러한 어떤 뭔가 이것도 동계올림픽도 결국 힘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할 건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결국 중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올림픽 취소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했어요. 올림픽 멋있잖아요. 싫겠네요. 아니 싫죠. 참 참 일본의 공기를 이해하는 건 언제나 쉽지가 않은데 따라가곤 있거든요. 네. 일단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싫으면 책임을 더 지는 방식을 보통 택하고. 그리고 가오 떨어지는 걸 참 못 참습니다. 네. 일단 이 동네에서는 1등이고 싶어요. XSFM입니다. XSFM 아니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 잡먹고. 야야 채참아. 마구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투쓰리에서 케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2022년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사실 좀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원래 기존의 생각대로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한 상태였어야 돼요. 2022년은.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을 겁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가나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을 볼 때 2022년 초에도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코로나19 이거. 그러면 또 연기를 할지 말지 2022년 초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난 얀센 백신 맞았는데. 맞았어요? 네. 난 이제 그래서. 짜증나. 다 맞았어 진짜. 접종 완료자야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얀센 백신 맞았는데 돌파감염. 그런데 돌파감염은 원래 있는 거고. 네. 그건 뭐 늘 되는 거니까 돌파감염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하는 건 맞아.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돌파감염 그냥 가면 뭐가 좋아. 네. 문제는 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2차 접종까지 맞췄으면 상당히 위력이 있다. 효능이 있다. 그런데 얀센은 1차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럼 얀센은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 번 더 맞추자 그러면 아무거나. 그렇죠. 화이자를 한 번 더 맞추자. 아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난 어떡하냐 이거예요. 2차 플러스 1차죠 그러면. 난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치명률을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괜찮아요. 괜찮지만 기분상 뭐 이렇다니. 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국제정치적인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가 국내 정치적인 것인데. 이게 사실은 좀 흥미진진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베가 계속 있을 때를 상정했었어요. 19년 18년 이때는. 그런데 지금은 스가우 시대가 무슨 입장이냐를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 스가짱은 사실 총리가 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2인자로 살았으면 되는데.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베 신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자진 사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다른 파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베 신조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얼떨결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봉합적인 지위고 임시적인 지위였어요. 네. 1년이나 하면 뭐 길다. 그렇죠. 이렇게도 봤어요. 벨트를 잠깐 들고 있을 사람.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시사일 씨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본의 정치인은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레이와 아저씨여서 인지도가 높아진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2세 정치인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이런 사람들 다 2세, 2세, 3세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도련님인데. 이 사람은 도련님 스타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혼자서 잘라지는 거. 자수성가. 자수성가.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 자수성가 스타일. 혼자서 잘라지는 거. 자수성가 스타일.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요트 미디어시죠. 도요트 미디어시가 귀족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 무슨 수호대명이나 이런 출신이 아니잖아요. 모다노부나가의 신발 못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발 담당 아주 졸귀였단 말이에요. 아시가루.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자기 처세를 자리하고 올라가가지고 태합이 되는 거잖아요. 관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나름의 후광이다. 일본 역사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아직도 인기가 좋은 총리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반 별명이 어둠의 쇼군이에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지. 돈 받고 금권 선거하고 그걸로 자기 팝을 관리해가지고 총리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지에서 조정하고 로키드 사건 연루돼가지고 잡혀가고 그런데 인기가 좋아. 왜? 자소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가유시이대도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집안이 딸기농장 집안인데 딸기농장 정도면 잘 사는 거잖아. 그런데 딸기농사꾼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좋아졌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진 거죠.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스가유시이대로 의외로 반응 좋으니까 스가유시이대 장기 집권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 자미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역이 안 되니까 스가유시이대 너무 못한다 방역을 인기가 떨어져서 40% 아래로 지지율이 내려가가지고 30%대인데 그러면 들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백신도 그냥 방역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백신 접종도 안 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을 쟁여놓고 있는데도 못 맞춰요. 왜? 이것도 원래 매뉴얼이 없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아무튼 꾸역꾸역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도 빈 구멍이 많고 황당합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하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본에서 그게 일단 와야 돼요. 무슨 표 같은 게. 표? 종이로 된 거? 네. 표가 일단 와야 돼요. 표를 일단 받아야 돼요. 네. 표를 들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 표를 내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저 비싼 신발 살 때 우리도 가끔 그런 거 하는데 비싼 신발? 그건 줄 서서 그날 바로 나가니까 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딴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번호랑 주민등록이랑 의료보험이 이런 게 이제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한 번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포털이 관외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쉽게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다가도 정해져 있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잔여 백신 나오면은 그냥 바로 우리가 전화하고 가가지고 맞으면은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이제 잔여 백신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아있고 이걸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표가 없어가지고. 응.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 문제로 불만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그 불만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라고 시켰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도 백신을 새치기하는 저 유력자들 뉴스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하냐. 그래서 스가 요시이대 욕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가 요시이대 탈출구가 도쿄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흔히 생각할 때 도쿄올림픽 하기 전날까지는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올림픽을 하냐. 네. 근데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단에게 유리하겠죠. 홈그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막 따고 이러겠지. 게다가 또 리우올림픽 당시에 일본의 학여올림픽 성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4년 후를 매우 기약해 볼 만한 메달을 막 따고 1등도 위협하고 이러겠지. 그러면 국민들이 아 이거 대단하다. 신난다. 네. 야 뭔가 된다 이거. 우리가 18년에 팀킴 보듯이 인공국민들이 신난다 치죠. 네. 그래갖고 올림픽 끝나면 스가 요시이대 야 이거 올림픽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스가 요시이대와 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짱은 그 기대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해서 그럼 또 일본 선수들이 성적이 좋으려면 관객들이 영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홈이 홈인 것처럼 하려면 관객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지난 2년간 많은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인식하셨을 거예요. 홈이 홈구시를 하려면 홈관 중에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어디서 했어요. 뭘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뭘 봐도 하죠. 그래도 뭐 즐겨보시는 게. 아니 심지어 롤드컵 할 때도요. 롤드컵. 롤드컵 같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다만이 우승했다면 아무튼 아니 저 모든 스포츠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또 10% 넣어줄 때하고 화면으로 볼 때하고 그 화면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화면들이 옆에 앉아 있죠. 네. 그때하고 요즘은 이제 50% 70%까지 허용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민당 사람들도 스가유시대가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빨리 내려와서 지금 좋을 것이 없는 게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할 건데 스가유시대 말고 이제 미뤄졌던 진검승부를 그럼 해야 되는데 파벌별로 네. 파벌 대표 선수들이 지금 다 시원치 않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괭지회의 영원한 주자 기시다 후미오 아직도 별로 튀지 않잖아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케시타파 과거에 경세라고 했던 모태기 도시미스 뭐 축수구 있잖아요. 그렇군요. 외무상으로서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나마 좀 티를 내는 게 고노다로 네. 아소파에 고노다로도 사실은 이제 이거 뭔가 이렇게 좀 공무원 혁신 뭐 이런 걸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도장을 없앴다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백신을 또 안는 바람에 아 망했군요. 백신이 그나마 잘 됐으면 또 좀 날갯짓을 했을 텐데 백신이 잘 안 되잖아요. 고노다로도 좀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아프다고 물러난 아베 신조가 다시 올 수도 없고 본인은 물론 돌아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엄청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말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게다가 또 내려올 때도 아프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쯤 되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검찰이 잡혀갈까 봐 그랬나 보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베 신조와 철천지 원수인 이시바 시계로한테 줄기는 어렵고 또 밖에서 그러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한테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머리들이 복잡해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는 좀 그래도 스가유 시대가 당분간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아 의외로 상대들이 덜 위협적이게 바뀌었다? 그 충분히 못 큰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스가유 시대라는 임시 체제에서 애들이 후계자들이 컸어야 되는데 뭐 컸어 아직도. 아 그거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분위기군요. 네. 물론 일본 정치의 특성상 애들이 뭐 커도 그냥 또 하면 하는 겁니다. 내각제국 같기 때문에 하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위원 선거나 이런 데 비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권 연장이 올림픽만 치르면 가능할 것이다. 스가 정권의 연장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는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당 내 또는 정권 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정권 밖에서의 문제가 이제 후쿠시마 부흥 이겁니다. 네.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침별을 찍는 그런 이벤트로서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들을 둘러볼 때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정치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투트랙입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그걸 해결을 했더니 알아서 후세의 사가들이 이렇게 해결하셨다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종종 해결했다는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해결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의 문제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역발조소사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터놓고 얘기한 다음에 그 문제를 최대한 떠안고 가는 것으로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책임지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후쿠시마 역발전소는 해결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걸로 치는 무슨 세리머니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이런 가짜 이야기를 완성시키는데 올림픽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역발전소 사고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올림픽도 치러서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 올림픽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들도 많이 들어와서 맛있게 먹었다. 지금도 후쿠시마 관련된 홈페이지들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데 보면 일본은 또 일본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온 세계 언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예쁜 캐릭터들을 동원하여 후쿠시마는 이런 게 맛있고 저런 게 맛있고 겁나 깨끗하다. 안심해라. 이런 걸 잘 이렇게 예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후쿠시마 역발전소를 극복과 그런 문제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됐던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또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대단합니다. 아니, 헌정 이후에 그 잠깐 바뀌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 무섭죠. 이게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일단 그 당시 도호쿠 대지진하고 후쿠시마 역발전소 사고란 뭐냐. 이것은 물론 이건 자연재해로 시작된 사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갓나우토랑 그 다음에 에다노 유키오랑 실제 에다노 유키오는 지금도 입험민주당 당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래도 갓나우토는 전공이 원자력이어서 독해설력이 계속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 빨리 해수를 부어 임마 이래서 해수를 부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그 후쿠시마 역발전소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후쿠시마와 동북부 주민들이 감당했어야 될 피해가 엄청난 건데 이게 그냥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 못해서다. 저는 역부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반대 세력에서는 그 역부족을 역부족이라고 불러줄 생각이 없죠. 그렇죠. 너네들의 무능의 결과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민당으로 바뀐 이후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는 어쩌게 할 수 없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한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유능하지. 이런 스토리보드. 그래서 경제 다 복구하고 그리고 민주당 시절에 대도하는 무슨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고 고안율 정책 이런 거 했던 거 우리는 다 아베노믹스로 말이야. 아베노믹스로 해결했다. 네. 아베노믹스로 말이야. 이렇게 경제의 모든 걸 해결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기득권 타파라든지 관료 정치를 끝내자. 이런 구호에 이런 소리 하지 마. 속지 마시고. 우리가 유능해. 우리 일본은 무조건 우리 자민당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97년, 0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그런 메시지를 냈죠. 우리가 유능하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딴 소리 하지 마라. 자민당이 왜 이러냐. 우리는 그래도 정권교체가 항상 될 수도 있는 사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97년 이전까지는 안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정권교체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사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고 이게 이른바 55년 체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955년부터 계속 진행된 어떤 스테이블한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체제인데 이게 뒤집혔던 때가 93년도랑 호스카 모리로가 집권했던 93년도랑 거기서 파생된 이른바 사회당 위원장 또 누구지? 무라야마 도미치 여기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 되찾아 왔는데 2008년 9년 지나가면서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호스카 모리로 무라야마 도미치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은 각각 우리는 다른 정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자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비자민당. 왜 하나의 사건이냐면 이게 혁신 세력이 집권했다면 여기서 혁신 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일본의 우리 같은 운동권 얘기하는 겁니다. 구사회당 같이. 이런 세력들이 단독으로 집권하고 이런 거였으면 또 어떤 세력 간 힘겨루기인데 이게 애초에 왜 시작됐냐면 호스카 모리로 무라야마 도미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하타스토무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민주당 정권. 왜 이랬냐면 자민당이 자민당 정권 하면서 90년대 초에 그 무슨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아카 각국의 시절부터 무슨 부정부패 사건에 막 연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죠. 로키드 사건, 리쿠르트 사건, 사과규빈 뭐 이런 거 계속 겪으면서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막 땅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생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자이치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자민당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반자민당 무슨 당들을 막 재만들어가면서 계속 자민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를 계속 맥락화해가지고 그게 결국 호소카모리로랑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민주당 정권까지 가는 하나의 반자민당 정치의 근원이 됐거든요. 이게 옛날에 55년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혁신세력의 그 정치와는 다른 정치예요. 이게. 그래서 배신자들이 일으킨 어떤 혼란이었다고요. 자민당의 시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끝낸다. 한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권에서 나온 어떠한 줄기가 민주세력을 대변하면서 혁신세력을 대변하면서 정권을 가져오고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괘씸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완전히 인형을 달리하고 길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뒤집힌 정권이다라고 하면 인형적인 어떤 다른 노선을 내세우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민당 정치가 부패하고 자민당 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시작된 어떤 변화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의 끝으로 더 이상 얘들은 얘들은 우리 주류 정치에 없는 거야. 민주당들 지금 얘들이 없는 걸로 하는 거야. 이거를 이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키올림픽을 종지부를 땅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완전 코너에 계속 몰려 있잖아요. 그럼 종종 보수 언론들이 대지진 이콜 민주당 이런 식의 서사들을 많이 만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민당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입험민주당 이런 축들은 작년 총선 전에 우리 보수 언론도 그거 많이 했었어요. 감염병 이콜 지금 청와대 이런 그림 만드는 일. 일본은 그런 거 더 잘하죠. 그리고 무조건 이 정권이 뭘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라잖아요. 윤석열 씨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라고 했다잖아요.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게 그게 전체주의와 독재입니까 그게? 우리 버블헤드께서. 뭐 버블헤드야 거기? 아 고개돌이도리 그거?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지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뭐 그거는. 버릇인데 어떡해. 대인이 뭐 습관인 거. 왜냐하면 가운데서 검사장님이 양쪽에 앉은 검사님들을 쳐다보면서 야 김포로 이 사건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하는 그때 그 버릇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인종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게 잔스러운 언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언어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또 고개 돌리는 거 좋아합니다. 상모 돌리는 거 보세요.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은 짜자고 한 것은 헌법개정 논의 할 때. 그거는 민주주의 네 글자만 써도 자유주의가 포관된다고 봤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군부독재 세력이. 야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간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그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탄압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엔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주의의 그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 시장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주의는 필요한데 시장원리주의 시장자유만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하자라고. 간결한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자고 헌법개정 논의 했던 건데. 그때 조선일보 등이 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썼었어요. 시장의 자유와 자유당의 자유 이 단어를 빼자는 얘기였는데. 그런데 윤석열 씨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조선일보가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코치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말을 입안에 넣어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시라고 해요. 내가 갑자기 윤석열 얘기를. 왜냐하면 어제 한 4시간 동안 윤석열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피곤할까 봐 저도 그저께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 시키면 안 되겠다. 이건 저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시사주의자한테 대선 얘기 안 하게 시키려. 그래요? 딴 거 해와요. 윤석열. 하여튼 윤석열 얘기를 4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무튼 심지어 윤석열 씨가 1시에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방송이 2시 한 반 붙어있는 방송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 준비가 없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에서 아무튼 거의 그 방송을 3시 한 40분까지 했나? 네. 윤석열. 저는 상대 패널로 나오신 분은 국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적당히 얘기하셨지만 또 일방적으로 칭찬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네. 아무튼. 자. 다시 한 번 저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90년대에 한 번 공공년대에 한 번 배신자들이 집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동일본 대지진을 맞이했다. 저런 놈들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저런 것뿐이다. 일본은 그 외엔 잘못된 적도 없고 평화를 무기로 능력 있는 일본은 그동안 잘 나갔다. 전세계 평화의 사도였다 우리가. 이걸 다시 보여줄 거야. 64년하고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가와 자민당은. 그래서 1964년이 또 중요한데.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현대로 와서의 정치적 맥락에서 독주올림픽의 의미였고. 이게 또 하나 아베 신조가 애초에 어쨌든 이걸 독주올림픽이 하고 싶어한 건 아베 신조였잖아요. 그렇죠. 아베 신조가 생각한. 아베의 꿈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1964년 독주올림픽을 재현하고 싶다는. 리트로. 네. 그걸 알려면 그럼 우리가 또 1964년 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역사 얘기를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워요? 저는 지난번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일본 보수 세력이 또 발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괄호 열고 딱딱하게 상대하는 것은 일본 시민이 아니다. 아베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 승질나게 만드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잘 만든 문구다. 물론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담감을 그다음 정권에 떠넘기겠지만. 문 대통령 정권이.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 가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시민들이 되게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 좋아요? 네. 깨끗하고. 다른 나쁜 의도도 있겠지만 일단 민폐 정말 안 끼치고. 호부집이 아니면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도지마의 용은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건 용과 같이 살 때는 민폐를 끼칠 거예요. 그건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평창올림픽 하면서 팔팔 때 뭐 얻어오겠다. 그 느낌 다시 주겠다. 이런 말 가미하는 정치인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구닥다리 마인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긴 대놓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얘기한 게. 88년도 아니고 64년이라니. 내일 좀 더 얘기해보죠. 시사아주씨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